안녕하세요. ANT 황성우입니다. 오늘은 어깨 가동 범위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어깨 가동 범위를 향상시킨다고 해서 어깨를 직접적으로 제가 움직이는 않을 거예요. 대신 악력을 기름으로써 어깨 가동 범위가 변하는 것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선생님이 딱 보시기에 악력과 어깨가 어떤 상관이 있고 왜 악력을 기르는데 왜 어깨의 가동 범위가 증가하는지 좀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운 움직임 패턴을 생각하여 보면요. 악력과 어깨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물건을 잡으려고 할 때 혹은 선반 위에 있는 찻잔이나 접시를 집으려고 할 때 선생님이 손을 뻗게 되죠. 손을 뻗는 이 행위와 그리고 이 어깨를 드는 행위는 항상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무거운 무게나 아니면 무거운 물체를 집으려고 했을 때요. 만약에 악력이 약하시다면 그때 주변에 있는 어깨 근육들은 부족한 악력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많이 수축을 하게 됩니다. 회전근계나 주변 삼각근이라고 하는 어깨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요. 어깨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덜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면 주변 근육들과 협응력이 항상 필요한 어깨 관절이기 때문에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어깨 움직임에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 어깨 충돌 같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것은 악력입니다. 제가 하기 전에 우선 제 어깨 가동무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번에도 항상 보여드리긴 했는데 계속 안 좋아요. 알고도 안 고친 이유는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변명은 변명입니다. 한번 가슴 피고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은 좀 더 가죠. 지금 왼쪽 보이시죠. 왼쪽이 여기서 걸려요. 다시 같이 올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선생님이 딱 제한되는 범위까지만 팔을 올려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가 여기죠. 이 상태에서 손을 졌다 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손을 졌다 폈다 하실 건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쫙 폈다가 꽉 쥐고 쫙 폈다가 꽉 쥐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할 겁니다. 저 왼쪽만 일단 해볼게요. 아까 여기였죠. 범위가. 이 상태에서 살짝 맞춰둘게요. 주목 보시게 되면 졌다 폈다 그래서 100번만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셋 꽉 쥐셔야 돼요. 하나 둘 꽉 쥐셔야 됩니다. 벌써 힘드네. 저 50번만 할게요. 제가 50번, 60번 했을 거예요. 가볍게 움직여 보고 다시 한번 팔을 올려보겠습니다. 왼쪽만 일단 올려보고요. 그 다음에 양쪽 다 한번 같이 올려볼게요. 같이 한번 올려볼게요. 너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일단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뭐 어쩌면 이거 좀 거짓말을 하면 좀 억울하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일단 해보시고 이제 피드백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만약에 어깨도 들기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첫 번째로 누워서 해주세요. 누워서 팔 드는 데까지만 들어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가는 범위 딱 갈 수 있는 범위까지 아까 제가 이 범위까지 했었죠? 이 범위에서 줬다 폈다 50번에서 100번 그래서 3세트 까지 해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50번 제가 해봤는데 50번도 힘드네요. 50번이 적당할 것 같아요. 좀 정정할게요. 50번에서 3세트까지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약하게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꽉 주셨다가 꽉 피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하시면 누워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괜찮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저처럼 서서 해주세요. 누워서 하다 괜찮으면 이제 서서 하시는 거죠. 서서 마찬가지로 50번에서 3세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서서도 괜찮다. 서서도 괜찮다. 그러면 이때 좀 중요한 어떤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왼손만 했죠. 왼쪽 어깨 아프니까 왼손만 했어요. 그렇죠? 3번 같은 경우는 반대쪽 손 있죠. 반대쪽 손에 아령이나 공도 좋아요. 야구공 아니면 테니스공 반대쪽 손에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을 꽉 쥐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거 안 보여서 그냥 굽힌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서 해서 이렇게 괜찮다. 그러면 세번째 단계는요. 한 손 오른손에 야구공이나 테니스공을 꽉 쥐시고요. 한 손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가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50번 정도 해서 3세트까지 해주시면 돼요. 반대 손도 꽉 공 같은 걸 치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령이나 꽉 쥐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졌다 폈다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력이 부족해서 어깨가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악력만 단순히 이렇게 졌다 폈다 운동만 하셔도 상당히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가동 범위 차이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